아직도 헷갈려? 오늘 단어는 이거야! 타이핑 쳐! 되게 비슷하지? 팍팍팍!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이들이 이러는데 뭐야? 동의화 아니야? 뭐가 다른 거야? 야 잘 봐! 가운데 A 뒤에 C가 있지? 그리고 또 뭐가 있어? S가 있지? C가 있고 S가 있는데 내 생각엔 이거 애들 몰라 절대 몰라 S가 들어간 단어가 조금 고난이도 단어거든 우리 중급실전반에서도 학생들이 어려워 한단 말이야 입문반 당연히 몰라 몰라 두 개 똑같은 건 줄 알아 자 오늘 알려주도록 하지 오늘 단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단어야 힌트 줄게 첫 번째 두 번째 assess the effects of changes assess skills 음 지금 힘들어 힘들어 오늘 예문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C가 들어간다는 건 좀 알지 않을까? 자 이제 필기 가자 자 연필 들고 집중 형광펜 들고 음 자 C 같이 이렇게 해봐봐 컴퓨터를 생각해 자 다 같이 발음 시작 access 음 이것은 C 컴퓨터 그래서 접속해야지 접속하다 접근하다 접근출입 다시 동사 access 접속하다 이때 제일 많이 들리고 들 이걸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접근하다도 괜찮고 접근출입 명사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S 우리 왜 등급 중에 뭐 C등급 B등급 A등급이 있고 진짜 좋은 게 뭐야 그 위에 S등급 대답이잖아 그래서 이것은 평가하다 어떤 가치나 양 같은 것을 감정하다 라는 뜻으로 자 첫 번째 C 들어가는 거 뭐였지? access 그리고 S 들어가는 거 뭐였지? assess 평가하다 어 그리고 가치 등을 감정하는 게 뭐라고 다시? assess S등급 생각해 평가하는 거야 다시 assess 요걸 되게 어려워한다 이거지 음 어디에 형광펜을 치려야 되겠어? assess 여기에 형광펜을 해야지 음 S 평가하다 가치 등을 감정하다 자 이제 아까 그 예문으로 갈까? access the internet 또 하나 access to the building 아 그러니까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리고 건물에 출입하고 두 번째 우리 S가 들어간 거는 assess the effects of changes 변화의 영향을 평가를 하고 두 번째 assess skills 라고 하면서 그 기술이나 역량을 평가를 한다 라고 하는 거지 음 오케이 그러면 지금 access 이 단어와 assess 강세가 다른 것도 느껴지지 access 앞에 강세고 assess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 자 어려운 것은 assess 이거야 Part 2의 질문함, 답변요 Go Can you access the internet? It's working fine now How 인터넷 접속이 지금 잘 되나요? 지금 잘 됐는데요?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How can we assess their skills? Let's talk about that in the meeting 어떻게 우리는 그들의 기량을 역량을 평가할 수 있죠? 회의에서 논의해 봅시다 굳이 말투를 그래야 하냐며 오늘도 철수가 또 단지를 거는데 원래 내 인생이 이래 알겠어 자 다시 한 번 총전을 해 보도록 하지 이렇게 C 해봐봐 다 같이 발음 앞에 강세 탕 찍고 시작 access 접속하다, 접근하다 접속, 접근 그리고 assess 평가하다, 가치나 양등을 감정하다 access assess 쌤도 동작으로 크게 해줘 다시 access C, 컴퓨터를 생각해 access 두 번째 assess 평가하다 C등도 생각해 전부 다 외웠을 거야 특히 어려운 거 assess 평가하다 다시 한 번 딱 감기하면서 외웠지 외웠지 타이핑 쳐봐 다시 한 번 쳐봐 이제 알겠지 확실하지? 그래 그래 근데 신기한 게 있는데 우리 아가들이 지금은 다 외웠어 근데 내일 물어보면 하루가 지나면 야 이거 뭐야 그러면 못 들어 그러니까 동작으로 외우란 말이야 S등급을 생각해 평가하다 컴퓨터 C를 생각해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좋겠다 건물 들어가는데 신분증 어디 있죠? 접속 접근하다 신분증 이렇게 생각하면 잘 외워질 거야 액셉스 어스셉스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대답 못 하면 한 대 맞을 줄 알아 노브도장 찍힐 줄 알아 자 마무리 인사 할까? 시작 안녕 이제 안 헷갈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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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